자 오늘의 실험 선글라스는 과연 너프 아이템일까? 동생이 줬는데 쓸데가 없는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때 활용할까 하다가 한번 입마취를 할 때 이거 쓰고 한번 해보려고 과연 이거는 쓰고하면 너프가 될까? 트롤게임 안보이진 않는데 좀 어두워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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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하하하 씨 흑흑흑흑흑 흑흑흑흑 와아아아아아 진짜 아니 에헤헤헤하 씨 전혀 원래는 안 뚫립니다 하아 아아 죄송해 야 어 의외로 어? 아 안보여 아 무슨 자체적으로 모니터 밟기 줄인거 같애 세이브 제가 위로가도 되는거 아냐 아 뭐야 위로 아 이게 아래가 뭔데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아이고 뭘좀 아는사람이구만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사람이구만 아이고 아이고 몰라뱉습니다 비인을 몰라뱉습니다 세상에 오 깜짝이야 어우씨 아잇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싫어요를 박아버렸어 근데 아니 거기에 솔직히 열받더라고 싫어요 박으라고 나오네요 하트 깨진거 보니까 그렇지요? 아 그리고 이거 해야된다 꼬라지 보니까 이거 해야된다 열쇠있지 그렇지 여기 열쇠있지 1번문 2번문 문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안보여도 돼요 문 하나 둘 어차피 문밖에 없으니까 2번 두번째꺼 아니야 이걸 줘야지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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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죽었어요 저거 줄라고 저거 줄라고 일부러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다 꼬가는거야 아 아까 그거 다 꼬가는거였어 미친거 아닌가? 아까 그거 다 꼬가는거였어 이게 여기군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토마토 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쓰레기녀석 위로 넘어가는 게 맞을까? 아니면 안녕하세요? 위로 넘어가는 게 맞을까? 아니면은 그냥 먹을 수는 있고 뭐야 아래에 길이 있는데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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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칼이야? 다칼이야?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? 여기서는 정작 칼을 안 주네 하긴 저 향할 이유가 없긴 하다 여보세요 뭐해요 근데 이거 그냥 부숴으면은 나는 그냥 끝났잖아 그치 그냥 못먹으러 부숴으면 난 망했지 또 본격적인 끝 ~~ ~~ 저거 들어가는 거에요 도로 나오는거야? 저거 들어가면 저거 들어가면 아까 그 옆에 파이프 왔지 저기로 가면은 그기로 가는거야 왜 이렇게 안죽어 죽어 임마 어디야 아멘 왜이렇게 빨라 스크롤이 근데 스크롤 없으면 더 좋았을텐데 20초죠 스크롤 바로 사용을 받게 продолжать 지구 라이브 보기전 아이브리시 최대연 편히 conscience 지금 unhappy 물이 이만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댓글을 켜야 된다니까 이래서 댓글을 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선글라스 벗을게요 그냥 맵상태가 맵상태가 쉐이크하는거 같아서 그냥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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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게임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에 있는 것들 있잖아 그게 안보여 음메달 200등 안쪽이요 쇼본 액션 쇼본 액션 고양이 마리오 고증이라면 여기에 못먹어야죠 그치 못먹어야죠 이거 그치 나와야지 이런거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거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거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거 여기에 뭐 있잖아 그리고 어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있잖아 하 트롤맵에 시조격이에요 이런거 처음에 이런거 봤을 때 되게 웃겼는데 버저를 준다고? 왜 주지 주면 안되는데 쿵쿵이 어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안주는게 근본이거든요 근데 주네요 안주는게 근본인데 주네 그리고 여기에 투불 어 투불이 있고 저기로 가면 갇힙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에 닿으면 원래 죽어야 돼요 구름에 닿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요 그것까지 구현이 안되나? 나사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근본 파괴맵이야 이 자식아 원래 이것도 꼴대 마지막에 함정 있긴 했거든 그리고 여기 꼴대도 내가 알기론 그걸로 알고 있어 레이저 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꼴대가 게임 해보신 분 아실거 아니야 꼴대가 레이저 쏘고 꼴대가 이동하고 별짓을 다해 그런거 어떻게 보이냐고 안되죠 어 어 정말 죽어도 공평한 맵이야 이런거 시키는 대로 할 걸 시키는 대로 할 걸 괜히 공수 부르려다가 이 정도면 간맵인데? 이 정도면 간맵이야 부조리하지도 않고 신기하네요 선글라스가 없어지니까 내 페널티도 페널티인데 맵도 좋아지네 이거 어쩌면 악마의 선글라스인가 악마의 선글라스인가 가만 갑자기 피가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새로운 패시브 스킬 어 치리즈 콘텐츠 한다 그러니까 이 안경 알고보니까 무슨 오파츠 같은 거임 악마의 오파츠 같은 거 흐오오오오효 이럴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되지? 하나만 추가했고 차근차근이 추가할겁니다 차근차근 추가할거에요 그리고 그 추가할거는 일단 이거하고 좋은맥같은데? 어? 어? 오! 최종맹! 보너스 안정수 아쉽지만 에에 모바일에서는 안떠요 오른쪽이 아니네요 왼쪽이네요 이거 빨리 와라 멸받기 전에 빨리 와라 열 바퀴 전에 빨리 와라 진짜 화낸다 아니 제작자 이거 제정신인가? 야 뭐 숨겨놨는데? 이거 말이 안되는데? 이건 11초야 설마요 처음에는 ?! 이거